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보금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짜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먹리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대로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았다 주 예수의 은혜로 보금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직 보금을 누리며 증거합시다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일 주신 메시지가 누리라고 주신 보금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금 주신 게 맞죠 모든 분들은 보금 받은 게 맞아요 그런데 보금은 깨달았는데 아직도 보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법적인 해방과 법적인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참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예가 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보금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겪잖아요 어려움도 닥쳐요 힘들고 또 괴로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눈물 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문제에 부딪히기만 하면 또다시 율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요 옛날 종교 생활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보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닥쳐도 절대 오직 글쏘만 바라보면서요 참된 보금을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보금만 말씀하셨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보금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보금을 들었지만요 예수님의 이 보금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나 참된 누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대답한 게 뭐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봤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보고해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내용과는 전년 다른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금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오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을 말한 거예요 오직 복음을 깨달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으로부터 엄청 큰 칭찬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복음을 깨달은 것 거기에다가 복음을 누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다락방 하시는 목사님 세 분 또 사모님 세 분 이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요 사모님 중에 한 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복음 깨닫고 지금까지 다락방하고 다락방 목회하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 안에서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시죠? 정말 행복한 것이 맞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깨달은 것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고 또 복음만 증가는 단임 목사님 예원교회를 만난 것 이것은 우리 생에 정말 더 없는 은혜고 축복이에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장례가 일어났을 때 우리 경조위원들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하곤 하는데요 집 내 때는 꼭 함께 하시죠 그분들이 고백하기를 정말 복음 깨달은 것 예원교회 만난 것 단임 목사님 만난 것 너무너무 감사한다 몇 번 들었어요 그분들의 고백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고 이것이 참 행복인 줄 확신하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복음 말씀인 4경전 15장을 보면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되는 가운데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돌아왔어요 복음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점점 확산이 되어졌잖아요 그런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전한 복음을 깨닫고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아직도 복음적이지 못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또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4경전 15장 말씀을 보면 문제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 전한 것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구원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율법주의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용납하지를 못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율법 이렇게 서로 대치된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오직 복음을 누리는 그런 참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직 복음 전도자의 삶입니다 오직 복음 전도자의 삶 1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자녀는요 오직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었던 또 나에게 체질화 되어져 있었던 옛날 체질 한마디로 율법적인 체질이죠 한마디로 종교적인 체질 이것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체질 뭡니까? 오직 복음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되겠고 오직 복음이 체질화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으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한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안 나오는 것이 당연하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했는데요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복음 전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 이들은 오직 예수서만 전했거든요 복음만 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자들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들어가서 제자를 세웠죠 그리고 안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져 있던 그 사람들이요 모세의 법대로 율법을 지켜야 모세의 법대로 한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오직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던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증거와는 서로 상충이 된 거예요 읽어드린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큰 뭐 다툼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5절을 보니까요 바리세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한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과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중간에 말린다고 말린 게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똑같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이죠 오직 복음 예수의자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을 전했고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약에서부터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예수의서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의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요 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고요 그 글쓰 안에서 오늘도 복음을 누리면서 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닌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면요 참으로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았어요 복음 안에서 정말 참으로 행복한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을 경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복음 안에서 사는 그런 진정한 삶을 찾아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왜 지구상에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는가 왜 이스라엘이 수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이 지금도 또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면 어려서부터요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3회의상 16장 14대로 보니까 선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이 될 기름을 머리에 부음을 받았잖아요 어려서부터 다윗은요 언약 안에 있었어요 복음 안에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미 임금 될 것을 선자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삶을 찾아냈죠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다윗으로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복음 안에 있는 자신의 미래를 찾아낸 거예요 이미 왕 될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불레색과의 싸움에 생각지 않게 끼어들게 된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 갖다가 권리학과 맞닥뜨려 싸웠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복음을 누렸던 이 다윗은요 군사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면 능히 권리학도 꺾고 불레색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 확신이 섰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향에 크게 감동되느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추만이에요 성령 추만했던 다윗이 권리학과 싸워 승리했어요 불레색과 싸워 승리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권리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불레색교 같은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 누리면서요 오직 성령 추만하면 얼마든지 권리학 같은 문제를 꺾을 수가 있고 불레색 같은 문제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요 정말 이 시대의 문제 정말 나의 문제가 무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율법이 아니라 참된 복음 안에서 다윗처럼 이 복음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기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 또 모든 나라 모든 이 어려움 위기는 바로 복음의 무지 때문에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절대 참된 구원을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전도에 대해서 무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나만의 복음 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는 이야기죠 다른 이방인들 율법 지켜라 율법을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요 하나의 율법만 지키지 못하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율법 지켜서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복음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면서 이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복음의 의미가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만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벌써 코로나 문제가 3년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 사역이 줌 사역이 많이 이렇게 발달이 됐어요 저도 한 주간 동안에 줌 사역을 여러 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줌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요 꼭 포럼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서로 대면에서 이렇게 말씀 못 나누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이나 또 사역 또 여러 가지 일들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이렇게 포럼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집 가까운데 산책로에 운동기구에 있는데 한 번은 거기 갔더니만 어떤 남자분이 뭔가 운동을 하면서 뭔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에게 보금을 전하면 어떻겠나 보금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 번 접근을 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랬어요 첫 번째 다녀오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만나고 난 다음에 포럼을 하고 똑같은 사람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분을 이번에도 또 만났는데요 또라이 같아요 그래요 제가 붙여준 게 아니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또라이 같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두 번째 만났는데도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고 보금 전해야 되겠다 싶은데 틈을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또라이 같은 사람 내가 계속 만나야 되고 보금 전해야 됩니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요 아무리 자기 이야기는 많이 해도 이야기가 끊어질 때가 있다 정신질환자들에게도 우리가 보금을 전하잖아요 정신질환자라고 그래가지고 계속 정신이 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 제정신이 들어온다니까요 우린 언제 제정신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보금 전하잖아요 보금 전하다고 보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보금을 받아들이면 영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자기 이야기가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보금 전해라 그때 아무리 또라이 같은 사람이라도 보금을 듣고 또 영접을 하면 오라이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세 번째 만남 가지고 가서 세 번째 만남 때 보금을 전했대요 영접도 시켰대요 그래서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교회로까지 교회화 시켜야 되겠다 교회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개혁을 하고 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보금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 이 중심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면 꼭 보금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먼저 보금 깨닫게 해주셨고 또 먼저 보금 누리게 해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참된 보금 누리고 또 이 보금을 전달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기를 만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영적인 부분의 무지 때문에 그래요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 전도 대상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예요 그들에게 영적인 비밀 오직 예수를 깨닫게 하고 또 그분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미션 중에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본당헌당을 하고 내년부터는 선교 원년의 해로 출발해서 마음껏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율법에 빠진 것이 아니라 참된 보금만 말하고 보금 누리는 가운데 보금 전달해서 많은 생명들이 같은 이 보금의 대열 속에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오직 보금과 오직 전도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금 안에서의 원리스입니다 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에서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나 지방교회가 다 원리스 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보금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어요 보금으로 통일되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로 소환되었죠 왜 그랬습니까 오직 보금만 말한다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재판받게 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보금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누구의 말이 바른 것인지 자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인데요 15장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 유대인들이죠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뭘 차별하지 않았습니까 구원을 차별하지 않은 거예요 보금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빙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이 엄청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주는 글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런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 이렇게 달라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방인도 오직 보금을 믿음으로 우리와 똑같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보금 전하다가 또 문제가 되어졌던 적이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이때도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보금 전한 결과 성령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보금을 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고 길게 이렇게 변명하던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한마디로 이방인도 예수굴소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했어요 베드로와 바나바가 전한 오직 보금 말씀이 바르다 하는 것을 이렇게 확신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모든 무리들이 베드로가 증언하고 바울에게 있었던 그 일들을 전달하는 것을 전부 듣고 가만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보금만 말하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배경이 보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내가 예수 글서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잖아요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이 내게서 뭘 하시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보증해 주고 계세요 오늘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요 보좌의 축복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내게 오실 때 보좌의 축복 함께 가지고 내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내게 오셨는데 보좌는 하늘에 두고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요 우리는 이 베드로나 바울과 바나바가 고백한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빈부귀천 가림 없이 내가 복음 전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도 성령의 크신 역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21절에는 보면 야고보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는요 일어나서 베드로가 증거하는 그 증거가 선지자들의 말과 똑같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연한 말씀과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이 똑같다는 것을 다시금 이 야고보가 증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아모스 9장 11절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덤에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망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요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메시아가 다윗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한 유대 나라를 회복시키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미 구약에서 아모스 선자가 예언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더 이상 보금 안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한례를 행해라 또 율법을 지켜라 더 이상 그들에게 몽례를 씌우지 말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금적인 바울과 바나바 또 보금적인 베드로 야구보 이런 사도들을 통했어요 교회 내에 잠재되어 있었던 불신앙들이 사라지게 되어졌고 율법주의자들이 무너지게 되어주고 오직 보금을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증거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직 보금 가진 사도들 때문에 오직 보금만 증거하던 이들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위의 불신앙 오직 보금이 오면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내가 보금 깨닫고 내가 보금 누리면 현장의 모든 불신앙, 모든 종교적인 신앙 생활하던 것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금만 해서 오늘 우리는 원리스가 되어야 돼요 보금만 해서 바울과 바나바 보금만 해서 베드로와 야구부와 모든 보금적인 사람들이 보금적인 사도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보금만에 있는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만 하면 교회는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2, 3, 7, 5천 종족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금만 해서 원리스 될 때 원약은 성취되어져요 보금만 해서 원리스 되어줄 때 흑암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금만 해서 원리스 되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내가 보금을 믿고 누리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언약 안 했어요 모든 우리 성도들 보금만 해서 원리스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원단 메시지를 붙잡고요 우리가 출발한 지 벌써 3개월이 다 지났어요 이제 사월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핵심되는 중심 메시지대로 본당 헌당을 위한 라스트천 또 70인 제자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주 일까지 61억 5천만 원이 헌금이 되어졌습니다 100억이 이제 달성이 되어야 본당 헌당을 할 수 있는 헌금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속히 교회비수 청산하고 10월에는 본당을 헌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다 같은 그런 열망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의 가정에서는요 라스트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헌금을 드렸고 또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라스트천을 위해서 이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넉넉해서 돈을 모아놓고 있다가 드린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본당 헌당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적금이나 보험을 해야 해서 드린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부동산을 처분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수술을 해서 나온 보상비로 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연세 드신 분들은 보니까 자녀들이 준 용돈이 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드렸을까 여쭤보니까 자녀들이 준 용돈 그것을 꼬깃꼬깃 모았다가 본당 헌당을 위해서 전액을 다 이렇게 드린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다음 달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으로 라스천 드리겠다 그런 중심을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대출해서 드리겠다 대출해서 드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대출해서 드리겠다 그렇게 중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빚지고 있는 것보다도 내가 빚지는 것이 낫다 그런 마음으로 대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본당 헌당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우리 교회 본당 헌당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라스천에 전부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미 기도 속에 있고 드렸고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인 줄 믿고요 정말 보금만 해서 원니스 하나님께서 이번 10월에 주실 본당 헌당 그 영광된 축복을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본당 헌당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빛의 경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의 경제 빛의 경제라고 하면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경제력을 이렇게 응답받는 것 내가 경제력을 응답받는 것을 빛의 경제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드린 것을 드리는 것,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경제예요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이 본당 헌당을 위해서 정말 그 힘든 가운데서 드리는 그 헌금이 빛의 경제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더 큰 보좌의 은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보금 안에서 원리스를 이루어서 모든 현장을 치유하는 그런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고 보금을 전하면서요 절대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죠 예루살렘 교회, 또 지방에 있던 지방 교회의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성도들을 차별했어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유대인은 구원받고 이망인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잘못된 차별을 가졌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금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사람도 차별을 하지 않고 보금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본문 35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안디옥으로 가서 오직 보금,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죠 유대인 또 이방인 가릴 것 없이 보금을 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이 한례 문제나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음껏 보금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 내부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오직 보금을 지키면서 이 보금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였는데요 동력자를 세우는 것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틀어진 거예요 바나바는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가자 데리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반대한 이유는 이 마가 요한이요 반빌리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 바울과 함께 하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과 두 번 다시 같이 사역할 수 없다 용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 한 사람은 절대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결국 의가 났어요 갈라진 거예요 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 39절에는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그랬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엄청나게 싸웠다는 이야기죠 정말 보금이라면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아직도 남아있는 자존심 아직도 꺾지 못한 감정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맞으면 나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맞으면 조금 더 생각하고요 조금 더 보금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만이 참된 원리스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야구부는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구부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글소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구가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금 안에 선 것이 맞으면 우린 절대 우리를 만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 차별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저는 남부대교구를 섬기고 있는데요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전사님들이 이제 네 분 계세요 가끔 저는 전사님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우리 사역자 조장들이나 또 우리 청년들도 사역을 하면서 순원들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나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전사님들에게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꼬투리 잡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빨리 기도하면서 좀 더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사역을 잘하는 사람도요 100% 전부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3분의 1은 이런 힘들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 또는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참된 사역의 성공자 어떤 사람이 사역의 성공자입니까? 그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분들을 한 번도 찾아가서 정말 보금 위에 세우는 것이 참된 사역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확신하시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정말 언약 위에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역자나 소장이 나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모든 교역자들 오히려 모든 사역자들은 그 아픈 손가락 그 아픈 성도를 위해서요 더 기도하고 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보금만 해서 원리스를 이루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보금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없어요 내가 먼저 보금을 누리면서요 이 보금을 증가하는 정말 어떤 사람도 구별하지 않는 차별을 두지 않는 그런 보금 전도자의 삶을 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